혹시 한류스타님? 징글벨, 징글벨, 징글, 징글벨 파리파리 너무 예뻐 그린다 이거 귀여워, 귀여워 귀여워, 귀여워 선배님 저 집에 보내주시면 안 돼요? 창고 누나야 누나, 누나 안녕, 누나 버프했어? 안녕, 안녕 아버님, 딴 거, 딴 거 아냐? 어? 쟤한테 가나 봐 아버님, 어머님, 안녕히 계세요 여눈이로 그만해 주세요 아버님 사랑합니다 진짜 예선 어디 있는 거야? 내일까지 왜요? 왜이래? 왜이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